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00페이지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이 좋기 때문에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합성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 개념은 과거에 7회 때인가 별도로 출제가 한 번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합문제의 지문 개념으로 언급이 될 수 있는 파트고 최근에 한 번 나왔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여기에서는 1번의 콘크리트의 강도가 커지면 부착력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철근이 있을 때 콘크리트로 감싸죠 그러면 콘크리트의 강도가 크다는 것은 콘크리트가 단위 면적당 밀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철근을 꽉 잡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부착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은 2번 가지고 크게 냅니다 그래서 철근의 주장을 증가시키는 것 이것이 부착력 증가의 가장 철근의 주장이죠 주장이라는 것은 둘레의 길이를 우리가 주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철근의 주장을 증가시키는 것이 부착력 증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부착력 증가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런데 철근 양이 같을 때 동일 단면적이다 또는 철근 양이 같다 이랬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런 단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단면이 있다는 거예요 단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단면, 동일 단면 철근 단면적이 같아 여기는 굵은 철근을 쓴 거예요 굵은 철근을 4가닥만 썼어요 여기에서는 굵은 철근을 4가닥 썼는데 이쪽 단면에서는 가는 철근을 여러 개 쓴 거예요 여기는 철근이 가늘어요 여기에서는 굵은 철근이 아니라 가는 철근을 썼어요 그런데 철근 단면적은 같아 동일 단면적이야 철근 양이 같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하고 여기 철근 양이 같으면 이 가는 철근 쓰는 거 있죠 이 가는 철근 이 가는, 여기에서는 가는 철근을 사용했고 여기는 굵은 철근을 쓴 거예요 굵은 철근 그러면 이 가는 철근을 쓰는 것이 철근의 주장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것이 철근 주장을 증가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착력, 부착강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철근을 사용해주면 부착강도에도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균열을 줄이는 데도 유리, 제외에도 유리한 게 가는 철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습할 때 한 번에 굵게 한 번만 공부하고 가시면 안 돼요 가늘게 자주 공부하는 게 보통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문제에 지문 쓰다 보니까 2번이나 3번에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철근의 표면 상태와 단면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데 표면에 약간 녹슬 때 표면 거칠어지죠 부착력은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니언에 보시면 원형 철근보다는 이형 철근이 크죠 이거 질문 몇 번 언급했었죠? 원형 철근하고 이형 철근 그래서 이형 철근은 마디와 리버가 있기 때문에 부착력이 좋아지죠 그래서 최소 40% 이상 커져요 최대는 200%까지는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철근의 지름 직경에 따라서 마디와 리버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상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여섯 번째 철근의 간격 개념 나와요 자 철근의 간격은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내지 적은 없고요 앞으로도 낼 가능성이 적죠 자 철근은 이렇게 있을 때 이형 철근이 툭툭 튀어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형 철근이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형 철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철근이 있을 때 자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것을 이 간격 중심에서 중심 간격이 있고요 이런 중심 간격 개념이 있고요 중심 간격 개념이 있고 표면에서 표면까지 적정하는 표면에서 표면까지 적정하는 이것이 순 간격이라고 해요 순 간격 이것을 순 간격 이렇게 칭해요 순 간격 그러면 기둥과 포의의 경우는 이 순 간격으로 가는 거예요 기둥이나 포의의 경우는 순 간격으로 가고 보통 중심 간격은 이거는 슬레버 바닥판이죠 슬레버 철근이나 이런 벽체들은 중심 간격으로 가요 중심 간격 자 기둥은 단면이 작잖아요 포는 작은 단면에 집중적으로 철근을 배치하다 보니까 한 개 좁아요 그래서 순 간격으로 해야지만 이 콘크리트 이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슬레버나 벽체는 크잖아 부재가요 그렇다 보니까 철근 간격이 일정 넓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안 걸리는 거죠 그러면 콘크리트가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갈이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얘는 순 간격으로 따지고 슬레버나 벽체의 경우는 중심 간격 형태로 간다는 겁니다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0페이지 하단에 7번 철근의 피부 개념이 나오죠 철근의 피부 개념이 개별 문제로 세 번 출제가 됐죠 개별 문제로 보통 철근은 녹슬기 쉽고요 고열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철근을 피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복의 정의 개념 가지고 사실 두 번 출제가 됐었죠 한 번은 그림으로 내고요 한 번은 이로 내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둥의 경우 예를 들어 보시면 기둥이 있다 그럼 이런 기둥 단면이 있다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잘랐습니다 기둥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철근이 바깥에 기둥의 주철근을 감싸는 철근을 우리가 띠철근이라고 표현하죠 띠철근 그러면 이렇게 바깥에 감싸는 철근이 띠철근이에요 자 이 띠철근 개념이 있고요 띠철근을 후프근이라고 하죠 후프바에서 후프근 그리고 옛날 대근이라고도 썼어요 자 그런데 이 주철근이 안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죠 주철근이 기둥의 주철근은 안쪽에 있어요 수직철근이 주철근이죠 그럼 이렇게 주철근이 안쪽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바깥쪽에 띠철근, 포조철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복 두께를 정할 때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가장 외단에 있는 철근 표면까지 최단거리에요 그래서 기둥의 경우는 띠철근이에요 주철근, 주근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피복 두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피복 두께 그러면 기둥의 주철근을 감싸는 것은 띠철근 그리고 보호의 주철근을 감싸는 것은 무엇이다 늑근 스트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호에서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스트럽, 늑근 표면까지 최단거리가 되겠고 기둥에서는 띠철근 표면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된다 그러면 피복 두께를 유지하는 그 목적적인 측면은 철근의 방청이죠 철근을 녹설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구성 확보 중인 측면 그리고 철근은 고열에 약하죠 그래서 콘크리트 피복을 해주면서 내화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콘크리트 나중에 일정한 피복 두께 있어야 부착도 확보할 것이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타사할 때 들어가는 유동성 확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등등 이런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이겁니다 101페이지 보면 피복 두께 최소 규정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최소 규정 개념이 그래서 18회 때 여기에서 지문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복 두께 최소 규정을 18회 때부터는 안기를 좀 하자 캤는데 유일하게 지문이 나왔었어요 그럼 앞으로 여기서 낼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안기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수중에 자 다스라는 콘크리트는 최소 규정입니다 최소한 100mm 이상이 되어준다 백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흙에 묻혀서 접하에서 콘크리트 진후 영귀 흙에 묻힐 때는 80mm예요 80mm 그리고 흙에 접하거나 옥에 공기와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는 직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D29mm 이상일 때는 60mm 이상 해주자는 거죠 그리고 D25mm 이하일 때는 우리가 50mm 이상 해주고 그리고 D16mm 이하일 때는 40mm 그래서 철근의 직경에 따라서 피복 두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공기와 접할 때 맞죠? 흙에 접할 때 이런 영향도 준다는 거예요 그 정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자 그런데 4번에 옥에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는 옥내가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자 부재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슬래버 했죠? 벽체의 경우는 자 D35초가 되느냐 D35 이하일 때 다른데 보통 아파트의 경우 D35 이하를 씁니다 20mm 보통 슬래버는 20mm 이상 하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나 기둥의 경우는 40mm 하장 그래서 우리도 보면요 차이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팔다리의 피복하고 슬래버 있죠? 판부지의 피복 두께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둥보가 40mm이고 슬래버는 판이잖아요 그래서 슬래버가 외우기 힘든 분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기 우리가 보통 가슴판 우리 얼굴을 쌍판이라고 하죠 바닥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마 2cm 이렇게 외우시도 됩니다 자 그런데 보 기둥은 40mm로 하대 최소가 그런데 콘크리트 설계 기준은 압축강도 기준강도가 40메가파스칼 이상이 된다는 것은 고강도죠 40메가파스칼 이상 되면 10mm를 저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강도 콘크리트로 했을 때는 기둥보의 경우는 최소 30mm 이상으로 피복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102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102페이지 자 제 4절 급후집 공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후집 급후집 공사라는 것은 급후집은 자 콘크리트라는 것은 시멘트 모래 자갈을 일정 혼합을 해서 자 비비매가 물로 비비매해서 콘크리트 다 유동성 있죠 유동성 있는 콘크리트를 자 원하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하는 형탈이 바로 급후집 개념이 되는 거죠 급후집 그래서 이 급후집의 경우는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핵심 포인트는 급후집 하면 이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04페이지 보면 급후집 부속품 하고 급후집 부속품 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 보면 생구의 측압이 나와요 측압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에요 두 가지를 정확히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언급할 때는 103페이지부터 나오는 급후집 동발이 해체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 돼요 해체 관련된 거 일단은 주 키포인트는 급후집 부속품과 측압에 대해서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해체가 부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학습을 하면 급후집과 관련된 것은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103페이지 거기 보시면 급후집 동발이 해체 동발이란 것은 자 수평부제 있죠 수평부제는 흰 모멘트를 받기 때문에 처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급후집 대구가 처지면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급후집이 처지지 않도록 밑에 파이퍼나 이런 나무 가지고 받치죠 그게 동발이에요 받침이동이 동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는데 그래서 이제 급후집이 동발이 해체와 관련돼서 1번에 보시면 급후집 동발이는 콘크리트 자중미 시공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어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강도 가질 때 해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측면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급후집적인 측면에서 거기 3번에 보시면 기초보의 측면 기둥벽의 급후집 해체는 거기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라고 해놨죠 그런데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의 경우는 우리가 압축광도 10메가파스크 이상일 때 해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밑에 표를 보십시오 학대기초하고 보 기둥에 측면급후집 나오잖아 그럼 이 측면 자 우리가 측면급후집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밑면급후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가 있다 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제가 보잖아요 보의 경우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보로를 만들려고 하면 측면이 급후집 필요하겠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측면에 급후집 필요하고 이 밑면에 급후집 필요할 거 아닙니까 수평부제니까 그러면 밑에 급후집 돼야 되고 밑면급후집이 있고 그 다음에 측면급후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측면에 급후집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탓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측면급후집은 옆으로 측면이니까 측면의 경우는 오메가파스칼 이상일 때죠 이때 해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메가파스칼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조건이 주어지면 주의해 준다 자 내구성입니다 그래서 그기 103페이지 보면 2번에 아 3번에 보시면 그 두째 줄부터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내구성이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이 주어지면 이때는 더블이다 요거에 더블 10메가파스칼입니다 1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측면은 측면이 나왔을 때는 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민면급후집의 경우는 이 민면 자 민면은 빨리 해체하면 위험하죠 측면을 먼저 우리가 해체할 수 있는 거고 민면은 우리가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면은 단층 구조야 다층 구조에 따라서 차이겠죠 그런데 공통은 이 민면은 최소 는 거기 메가파스칼 보십시오 표에 보시면 나오죠 최소 14메가파스칼이고 그리고 거기에도 자 다층 구조일 때도 어 최소 최소 강도는 14메가파스칼 민면은 14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해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면을 늦게 해체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층 구조냐 다층 구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단층 구조는 단층 구조일 때하고 다층 구조일 때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나왔을 땐 단층 구조일 때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나올 때 이때는 3분의 2 이상이죠 3분의 2 이상이고요 그리고 다층이 더 위험하잖아 그러면 이때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상이죠 압축 강도 이상일 때죠 이건 이상이고 다층은 더 늦게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면이 빨리 해체할 수 있는데 내구성이 중요한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는 1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해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 보시면 공크리드 압축 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에 급부지 해체시기에 대해서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시멘트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조강 포털렌트 시멘트냐 보통 포털렌트 시멘트 시멘트에 따라 틀리다 자 조강은 빠르게 강도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체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강 포털렌트 시멘트 조강하고 그리고 자 보통 포털렌트 시멘트 하고 자 구분해서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온도가 높을 때 하고 자 온도가 높을수록 은결경화가 빠르게 발생하잖아요 온도가 높을 때 은결경화가 빠르고 빨리 강도가 나오죠 온도가 낮으면 은결경화가 느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도씨 이상 하고 20도씨 미만으로 공부하면 되죠 20도씨 미만 10도씨 이상이 되고 미만 자 그러면 자 조강 포털렌트 시멘트는 2일이죠 2일 요걸 기준 잡아서 20도씨 이상이 2일입니다 조강은 조 2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은 늦게 강도가 나오니까 하루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온도가 높을 때 강도가 빠르면 2일이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더 뭐 해야 된다 이따가 강도 충분히 나와야 되니까 3일 돼주면 되죠 그리고 얘는 여기서도 하루 커지고 여기서 하루 커지면 되죠 이거는 4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압축강도 시험하지 않을 때입니다 압축강도 시험을 안 할 때는 해체시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거 이것도 이거는 측면 거포지만 해체할 수 있는 거예요 압축강도 안 할 때는 이거는 측면 거포지 밑면은 안 돼 밑면은 강도 시험을 해야 돼 밑면은 밑면은 강도해야 돼 위험하니까 그래서 측면은 강도 시험 안 했을 때는 조강일 때는 2일 그래서 20도 시상 그래서 이거는 언급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 조절을 하면 아마 언급이 될 강성이 있지 않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5번 간략히 알아두시고 보슬레버 및 아치하부의 그 부집들은 원칙적으로 동발이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는 점 동발이 해체한 후에 해체하기 전이 아니다 해체한 후에 해체하라 이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해체한 후에 해체하라는 겁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3번에 그 부집 부속품 개념이 나오죠 자 그래서 긴장제 또는 긴결제 폼타이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콘크리트를 부어놓으면 처가 배에서 그 부집이 벌어질 수 있죠 우려질 수 있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주는 철물이 긴결제 또는 우리가 긴장제 폼타이어라고 칭합니다 뭐 사람으로 치면 허리띠 밖에 두는게 이기죠 그래서 콘크리트는 그래서 거기 거기 뭐 별표 개념 별 중요표시 해놔죠 기둥이나 벽체 그 부집과 서로 마주보는 그 부집에서 그 부집 너를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주는 동시에 콘크리트의 처갑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 부재로서 매립형하고 간통형으로 구분된다 맞죠 요거는 시방서의 그 부집의 긴결제에 대한 용어예요 시방서 시방서는 요렇게 규정하고 있다 좀 길죠 그래서 이론상은 그 부집이 벌어지거나 우려질을 방지하기 하는 것이 긴장제 긴결제 폼타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격리제 세퍼레이트 나오죠 그 부집의 상호간 간격을 유지하는 것은 격리제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간격제 스페이스가 나와요 자 이거는 그 부집과 철근의 사이의 간격을 유지해서 피복 두께 유지하기 해서 되는 것이 스페이스 간격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봐두시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 보면 생콘크리트 뭐가 나온다 츄각 개념이 나오고 있다 생콘크리트 츄각 자 츄갑이란 다른 개념이 아니죠 자 이겁니다 자 그 부집을 이렇게 설치했어요 그 부집을 자 그 부집을 설치했는데 여기에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요 콘크리트 부어 넣으면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나와요 자 츄갑이 모르면 여러분 식사하니까 뱉어 나오죠 이게 츄갑이에요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츄갑이에요 츄갑 그러면 츄갑 개념은 우리가 정리하실 거 자 올해는 츄갑을 좀 봐야 돼요 앞전 23회 때는 더 중요한 게 부속품이라고 했죠 그런데 올해는 츄갑을 좀 중요히 여기고 해체 시기를 정확히 공부해놓으세요 해체와 관련된 거 자 그러면 츄갑 개념 츄갑 개념은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이죠 그래서 츄갑은 반비례 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를 정확히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자 온도 자 온도가 높으면 빨리 응결 경화가 되죠 빨리 부족 그래서 츄갑은 반비례 그러면 온도가 낮게 됐을 때 츄갑은 되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 그리고 두 번째 철근양 철골량이죠 철근양 자 철근양하고 츄갑은 반비례 철근 양이 철근 양이 철근 양이 많아지면 철갑이 어떻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자 식사했을 때 아랫배가 티 나옵니까 갈비뼈가 티 나옵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철근이죠 사람이 철근은 뼈잖아요 그래서 철근 양이 많으면 철갑은 줄어들죠 어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거푸집에 어 뭐 투수성이라 쓸 수도 있고 투수성 물에 빠짐성이 물이 투관성이죠 또는 누수성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물이 새는 거 그 다음에 투수성하고 철갑은 반비례 관계에 속합니다 두 가지는 반비례에요 철갑은 두 가지는 반비례 반비례 그래서 물빠짐성이 좋으면 철갑은 줄어들죠 물이 안 빠졌을 때 철갑이 그렇죠 그래서 반비례에요 자 그러면 거푸집에 다른 수밀성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물이 밀실약에서 빠지나가지 못한 성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투수성이 크면 물이 잘 빠지면 철갑은 줄죠 물이 안 빠지면 철갑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조를 이걸 기억하시면 된다 어 어 술을 많이 드십니다 팍팍 많이 드시는데 어 빼고 와야지 철갑 주도 들죠 어 화장실에 안 다녀고 철갑이 빵빵하고 더 이상 못 먹지 않습니까 빼줘야지 빠져야지 철갑이 줄죠 그래서 그 개념하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례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부비압 부비압이라는 것은 시멘트의 사용량이 많은 배합을 우리가 부비압이라 칭하죠 그러면 시멘트의 사용량이 많아 나머지는 비례 부비압은 시멘트의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철갑이 커집니다 반대로 빈비압은 시멘트의 사용량이 적게 사용하는 배합을 빈비압을 그러면 철갑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머지는 비례관계 그럼 콘크리트 타스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빠를수록 철갑은 어떻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습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높으면 철갑은 커지는 거예요 자 습도가 높으면 응결 경화가 지연되죠 잘 안 굳어 저게 잘되고 철갑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콘크리트 단면이 클수록 철갑은 커지는 거예요 그럼 단면이 적으면 철갑 줄어들고 그래서 잘 모르시면 이거 기억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나라의 아이돌 걸그룹의 배가 철갑이 큽니까 아니면 일본 서머 선수의 단면 크죠 철갑이 큽니까 빌이죠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다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갑까지 해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집하면 그 부집 부속품 그리고 바로 뭐다 철갑 이걸 기본으로 잡으면서 올해 난이도를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부집 동발이 해체와 관련돼서 언급을 할게 그걸 대비 딱 해두시면 돼요 핵심 포인트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뭐 다음에는 각부 구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